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현, 중, 3 예비고일 풍만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배워야 할 내용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자꾸 이렇게 대입의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풍만이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장풍이가 제시해주는 제도 변화의 핵심과 그리고 통합과학이 뭔지를 알면 우리 풍만이들의 공부와 그 공부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여 좀 더 안정된 상태로 우리 풍만이들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달려야 할 것입니다. 강의 경력 올해로 약 24년차 그리고 옛날 과거에 배웠던 공통과학 여러분들의 선배가 배웠던 융합과학을 거쳐서 통합과학까지 외길 인생을 살아온 장풍이는 변화에 앞장서고 또 그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시키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변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현재 장풍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 그 변화의 핵심 통합과학에 대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통합과학이 곧 수능이 된다 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죠? 통합과학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치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직까지 얘들아 이 통합과학에 대한 수능 예시문항은 아직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수능에 대한 예시문항이 제시가 되면 그에 맞춰서 장풍이가 또 한 번의 이러한 설명회 같은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봐야 되겠지요. 자 우선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슈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다고 중학교 때는 1단원이 물리학이면 2단원이 생명과학, 3단원이 지구과학, 4단원이 화학이라고 해서 한 학기에 얘들아 대부분 1단원부터 8단원까지가 있었으며 한 학기에 배우는 1단원부터 4단원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각각의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통합과학은 하나의 단원 안에 물, 화, 생지가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게 단점이 뭐냐면 우리 풍경애들 물어보자. 너희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뭐가 재밌어? 없어. 재밌는 과목이 없어. 그냥 과학은 다 싫어. 왜? 암기해도 해야 되고 막 이해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얘들아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이 있는 모든 과목들 물, 화, 생지를 다 사랑해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육과정의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선택과목이 폐지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물, 화, 생, 지 각각의 1파트와 2파트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요 통합과학을 내신으로만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설명의 영상을 보고 있는 풍마이들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일 것이고 예비고등학교 1학년일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수능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얘들아 자기가 좀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번 더 수능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통합과학으로 실시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봐야 돼요. 그러니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우리 풍마이들도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있는 통합과학의 개정에 대한 이슈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혹시나 좀 더 좋은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수능을 봐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수능 통합과학이 실시가 되면서 통합과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통합과학은요 크게 4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의 이슈들은 얘들아 또 설명을 계속적으로 해줄 예정이니까 우리 풍마이들은 이 교육과정의 이슈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이번 시간은 통합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한 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원래 기존의 통합과학은 크게 4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통합과학은요 크게 6개의 대단원으로 좀 더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서 통합과학 제1권 통합과학 제2권 아직까지 교과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장풍이가 예상하건대 지금까지 얘들아 통합과학이라든가 융합과학 그리고 공통과학을 제대로 계속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교과서가 두 권으로 나눠질 경우가 높아요. 통합과학 1권 통합과학 2권 통합과학 1권에서는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통합과학 2단원에서는 2권에서는 4단원에서부터 6단원까지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얘들아 6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고 4개의 대단원이 6개의 대단원으로 늘어났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추가로 친설이 되는 1단원과 6단원은요 어떻게 보면 과학의 기초 과정입니다. 1단원의 제목이 과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기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뭐 기본양이라는 것 그래 부피의 단위가 무엇이며 길이의 단위가 무엇이며 무게의 단위가 무엇이고 힘의 단위가 무엇이고 에너지 단위 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 에너지 단위가 뭐야 지울 이런 것들 1의 단위가 뭐야 지울 이런 기본양과 단위 그리고 측정과 어림 정보와 신호라고 하는 것 이 정보와 신호라고 하는 것도 얘들아 옛날에 융합과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에요 얘는 옛날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전에 있던 교육과정의 내용이 나와있고 자 또한 과학의 기초로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초과정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단원이 바로 1단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단원도 얘들아 과학과 미래라고 해서 조금은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6단원이에요 그러니 2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얘들아 기존의 통학과학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얘네 자 그렇다면 기존의 통학과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원의 순서도 똑같아 2단원은 얘들아 물질과 규칙성을 정리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통학과학의 얘들아 봐봐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과목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니 물질이니깐 화학에 대한 냄새가 스물스물 날 거 아니야 그런데 얘들아 이 통학과학 교과서를 딱 펴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냐면 원소의 생성과 별의 진화를 배워요 이게 무엇이냐 통학과학 얘들아 하나의 단원 안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큰 대 2단원이지만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별들이 진화됨에 따라 핵융합 반응과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하여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태양 정도의 진량 머리 아파 얘들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통학과학 시간에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화학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얘들아 생명과학과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하나의 대단원 안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하나의 단원이 완성이 안 돼요 하지만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은 얘들아 통학과학은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의 연장이 바로 중학교 때 과학의 확장이 바로 통학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중등과학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은 다행이야 라고 한 풍만이는 중학교 때 과학을 장풍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이야 근데 중학교 때 과학을 손 놓고 있는 애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치? 맞죠? 오케이 자 또한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 그리고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라 하여 도체, 부도체, 반도체 원래 기존에서는 얘들아 신소재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교육 개정이 되면서 신소재 파트는 살짝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권의 변화, 생식과 유전 전부 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중1, 2, 3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 또 한 번 중복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럼 3단어는요 시스템과 상호작용 우리가 세 가지의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배웁니다 뭐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지구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 얘들아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죠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워요 판구조론하고 지각변동 중학교 2학년 때 얘들아 발산형 경계, 후소연명 경계라고 해서 이런 지각변동, 지진과 화산이 발생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우는데 통학과학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그리고 중력장래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물리학일 수 있어요, 그죠? 또 화학도 얘들아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원소기호 다 외워야 되니까 되게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얘들아 차근차근 다 해나가면 돼 그리고 관성과 운동량, 충격량 이번에 추가적으로 아마 기존 통학과학에는 없는 운동량 보존법칙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운동량 보존법칙이 추가가 되는데 그 운동량 보존법칙은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만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는 없습니다 자, 물리학적인 개념 또한 생명과학적인 개념입니다 유전자와 단백질이라고 했어야 되더라? 전사와 번역이라는 것 야, 무슨 말이 어렵지 않아? 전사는 뭐야? 전쟁터에서 죽으면 전사잖아 그치? 생명과학에서 해더라? 전사라는 것이 나오고 번역이라고 하는 것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번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3단원까지야 통학과학 1권에는요 시스템과 상호작용까지 정리되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희망적으로 봐야 될 것은 중학교 과학과 굉장히 큰 연계가 있다는 것 자, 그럼 통학과학 2권에서는요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똑같아 대단원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변화와 다양성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지질시대의 생물과 화석이라고 해가지고 성캄브리아 시대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번성했던 생물들 그런 생물들이 다양함을 보여주고 생물의 다양성에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이 통학과학에서는 얘들아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지금 실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과 생활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통학과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생물 다양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환경오염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과 빗대어서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통학과학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산화와 환원 산성과 연기성, 중화반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김치가 쉬어요 다 생활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이렇게 생활과 관련된 얘기들을 통학과학 시간에 배워요 또한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우리가 이건 다 배웠던 것입니다 중학교 때 언제 발열이냐 흡열이냐라는 것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발열과 흡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화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 이제 5단원에서는요 환경과 에너지라고 해서 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온식의 재화, 지구 어, 나나나, 당연하지요 이런 것들 당연히 환경에 대한 얘기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5단원이에요 그리고 엘리뇨 여러분들은 굉장히 요즘 기상 이슈가 되고 있는 엘리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과학과 접목되어 있는 과목이 바로 통합과학이죠 그리고 마지막 6단원 보겠습니다 6단원은요 과학과 미래 사회라고 해서 얘들아 이게 추가된 단원이에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그죠 그래서 감염병 감염성 질병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이런 진단에 대한 것 핵산과 단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감염병을 진단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과학적 기초 소양으로 이 과학과 미래 사회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학기술과 윤리에 대한 것 독재라던가 이러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과학을 접해보는 즉 통합과학은 얘들아 전반적인 과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물리학만 잘해서는 절대로 통합과학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어떤 하나만 잘해서는 절대로 통합과학이 완성될 수 없죠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합과학이며 이 통합과학을 얘들아 왜 겁먹지 마세요 우리 풍부애들은 통합과학을 얘들아 중학교 때 과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할만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통합과학은 얘들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통합과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장풍이가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중등과학과 연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기존의 통합과학은 크게 4개의 대단원일 때 중학교 때 과학과 그리고 기존 통합과학에서 소단원별로 다 나누어서 선생님 연구소에서 얘들아 중학교 때 과학과 통합과학의 소단원별을 중복되는 비율을 쫙 정리해보니 약 70% 정도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이 그대로 통합과학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 개정된 통합과학에서도 중학교 때 과학과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얘들아 이건 2015 교육개정입니다 교육과정에 들 때 중1, 중2, 중3에서의 각각의 대단원 여기서 얘들아 색깔이 조금 다른 다른 대단원은요 통합과학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막 고민에 빠집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 과학을 복습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통합과학을 예습하는 것이 나을까요 나는 통합과학을 예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장풍이는 커리큘럼을 다 준비해놨다고 중학교 때 과학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하고 통합과학에 좀 더 한 번에 확 들어가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기초과정에 대한 씹어먹기 같은 강좌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자꾸 이제 중학교 때 과학을 복습하는 것보다는 바로 통합과학의 예습으로 뛰어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중학교 때 과학과 애들아 굉장히 연계성이 높다라는 것 자, 두 번째 내신 수능 자, 이제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통합과학을 내신으로만 준비했다가 이제 수능을 본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왠지 급해 보여 그리고 너희들 되게 무서운 얘기해줄까?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딱 입학을 하잖아 그러면 수능까지 약 950일 정도 남아요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딱 입학하잖아 그러면 고2, 고3을 지나서 고3 수능을 볼 때 950일 남아요 그러니까 950밤을 자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봐야 된다고 좀 섬찟하지 않아? 그냥 내년 내후년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애들아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아 아주 안 돌아올 것 같아 안 올 것만 같은 그 수능, 그 미래가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하면 약 950일 남습니다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한다는 거 애들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은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신하고 수능은 얘들아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통학과학의 내용입니다 근데 수능은 약간 문제의 형식이 얘들아 까다로워 내신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 왜? 우리 풍마인들의 생각 사고력과 응용력을 체크하는 거야 하나의 개념에서 얼마나 파생되는 사고력과 응용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지만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자료해석 요령이라든가 생각하는 요령이라든가 사고력 증진시키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요령들에 대한 훈련을 좀 더 배워야지만이 수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단 기본 개념은 똑같다는 것 그러니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학과학을 잘 다져놓으면 수능까지 기본 개념은 탄탄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100%의 완벽한 물화생지 아까 장풍이도 얘기했듯이 물화생지 중에 하나만 삐극거려도 통학과학은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서는 절대로 통학과학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화학 싫어요 물리 아 머리 이거 아마 생명과학 지구과학 아 짜증나 외울 거 왜 이렇게 외울 거 원래 많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피하다 보면 통학과학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 자 우리 홈바이들 들었습니다 통학과학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통학과학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장풍이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되고 그리고 교과서가 나오고 수능 예시문항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빠르게 캐스트를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 변화되는 통학과학의 주요 내용과 학습법을 우리랑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많은 변화 그리고 교육 개정을 거쳐온 장풍이지만 이 변화 속에서 얘들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풍망이들이 꾸준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등의 기초부터 통학과학까지 수능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예상까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장풍이가 더 많이 변화해 보겠습니다 그 변화에 잘 적응하시면서 같이 우리 풍망이들의 꿈을 위해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볼 것입니다 수능 우리는 통학과학으로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장풍이는 우리 풍망이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중심과 그리고 변화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장풍의 캐스트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과는 장풍으로 통과 메뉴과 시장의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시장의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을 다해 볼 수 있습니다 편의 armed 감사합니다.